어? 뭐야? 뭐야? 어떻게 알아? 아,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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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융도현 신이 빨랐어요. 누구예요? 신! 전용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맞아요, 맞아요. 실패! 어? 아, 몰라요. 우리 영보이팀 몰라요? 몰라요. 느린 건가? 첫 글자 드립니다, 첫 글자. 첫 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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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다수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실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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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록!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정답! 야, 이거는 눈에 들어야 돼요. 80분이요, 80분이요. 갑니다. MR 가야 돼요, 이거는. MR 가야 됩니다. 음악 주세요. 가사 여기 있습니다, 가사. 가사가 나와? 대박이야. 에이!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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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지금은 지나 보는 바람이... 슬슬하게 나를 협사주네...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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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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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도현씨가 중인 한 명! 가사 이름을, 가수 이름을... 아쉬웠습니다. 양보를 하려다가... 딱 뺏겨야지 다시는 실수를 안 하고... 참 교육 감사합니다. 참 교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